주혁씨 라이브로 좀 단날을 만들어 주세요 어떤 곡인가요?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최근에 인기 많은 드라마 1파 스캔들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부르게 돼가지고 오늘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비타 한대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 비타 한대가 아닙니다! 오늘 또 선배님이 도와주실 거라서 비타 두배로 특별한 아이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렉스로 들으실 회장으로 오겠습니다 네 자 이주혁씨의 라이브로 안개꽃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 박수 주세요 실례식 어둠이 깊게 흘리워 눈이 부시도록 저 빛나는 유리병에 닿은 작은 안개꽃처럼 아침 바람 불어 짱마다 고생도 고생은 비가 와도 깊이지도 하늘 마음을 품고서 저리가 다가오는 내 불은 나에서 주파를 크게 벌려 가루 지르자 어느새 붙여오는 저 햇살은 너의 맘에 드리워줘 날씨 울지 않는 저의 나은 그곳에서 이번엔 어둠까만 너를 삼킬만큼 무거운 걸 빛을 향해 걸어가는 뿐이야 어딘지 가 한참을 골라 돌아보니 어느새 울린 밤을 지나와서 그땐 날씨였어 저기 다가오는 너뿐은 향에서 주파를 크게 벌려 가루 지르자 어느새 붙여오는 저 햇살은 너의 맘에 드리워줘 날씨 굳이 않는 자동화는 그곳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